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주에 2021년도 지방직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한 주가 지났는데 지방직 한국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중앙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는 쉬웠다는 거. 쉬웠다. 원래 지방직이 어렵진 않아요. 지방직이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국가직이나 소방직이랑 비교하자면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가 돼요. 국가직이 제일 어렵고 소방이 제일 쉽고 지방직이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올해 좀 이제 지방직 문제를 보니까 소방직과 거의 난이도가 좀 비슷할 정도로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쉬웠다가 되겠고 이제 국가직도 어렵긴 했는데 예년보다는 국가직도 좀 쉬웠어요. 예년보단. 그래서 올해 국가직은 약간 중 정도가 돼요. 난이도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는 난이도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인 거죠. 올해는 뭔가 이제 어때요. 정부에 지침이 있었나. 쉽게 내려면 지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제했고 예년 지방직에 비해서 더 쉬웠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내년에도 더 쉬울까요? 그건 모르지. 선생님이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항상 바닥을 찍죠. 바닥. 바닥을 찍으면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바닥 정도에 오지 않았나. 바닥을 찍으면 또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게 2017년도예요. 등장해서 이때부터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역대급을 찍더니 이제 지금 난이도가 하락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제일 난이도가 쉬웠다. 이렇게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뭐 반등할 확률이 높은 거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데 제 분석이 이렇게 난이도 분석을 틀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 정도는 다시 반등을 해서 난이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쉬웠다고 이제 수험생들이 긴장 풀고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쉽게 100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은직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지방은직은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빈출 주제가 있는 거죠. 항상 빈출 주제의 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주제들을 깊이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은직은 얇게 물어봐요. 얇게. 얇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다양해요. 여러 주제에 물어봐요. 다양한 주제를 물어보는데 이 주제를 깊이 치진 않아요. 얇게 칩니다. 얇게. 얇게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은직 한국 사회를 공부한다면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했죠. 이게 중요한 거야. 다양한 팩트들을 내가 체크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팩트 체크인 거야 이게.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얇게 공부하는 게 지방은직에서 100점 맞출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봤으면 맞추는 거고 못 봤으면 틀리게 되는 거야. 받냐 안 받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봤어도 어려워.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야. 분명히 본 주제인데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방직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 보죠. 자 1번. 다음에 해당되는 나라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을력 나왔다. 을력 나오는 순간 바로 부여 아니겠습니까. 부여의 달력이 은나라 달력이죠. 부여는 중국이랑 지냈어요. 그래서 중국 것들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중국의 은나라 달력 썼고요. 그리고 제 차량 행사는 연고가 나왔으니까 바로 부여죠. 부여인 거 아시죠. 부여인 거. 부여인 거. 부여인 거. 아니면 요즘은 선생님이 부영 아파트 그러죠. 부영 아파트 그러죠. 부영 아파트. 부여. 부여. 국내에 있을 때 흰색을 숭상했다. 부여가 백의를 숭상했다 가죠. 우리 민족이 바로 백의민족 아니겠습니까. 백의민족이 되겠네요. 사료는 부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 국가의 생활상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되게 원래 초기 국가 생활상 대장은 부여 고구려 바깥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좀 대장 물어봤네요. 최근에는 옥조 동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옥조 동해를 안 내고 부여를 물어봤네요. 1번 가족 공동묘죠. 가족 공동묘는 옥조죠. 옥조. 옥조. 2번 읍금삼론은 옥조나 동해의 군장 명칭이죠. 3번이 쉽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부여는 오부족 연맹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부족이 있고 가축의 명을 딴 사가가 있죠. 사가. 사가. 사출도 아니겠습니까.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죠. 그리고 천군이 있는 건 사만이죠. 사만. 천군이 소도를 통치하죠. 재정분리가 이뤄진 게 사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초기 국가 생활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가나라 묻고 있어요. 설명으로 온 것은.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다. 구지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 지방직 찍기 특강 한 거 있죠. 선생님이 마지막 지방직 보기 전에 전주에 찍기 특강 했어요. 뭐가 날 것인가. 이거 사료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 최근에 가야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구지가 사료 내고 금강가야 대가야 문제를 냈었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어시간에 이걸 배우겠죠. 금강가야의 시조에 있던 김수로죠. 김수로. 김수로 탄생시라인데 쭉 보다 보면 어때요. 이름도 나와 있죠. 김수로라고 이름까지 제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지가야를 몰라도 수로를 보면 김수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강가야의 시조소라가 되겠죠. 그럼 이제 금강가야를 묻는데 금강가야는 제일 중요하고 답이 되는 게 선생님이 뭐라고 항상 강조하죠. 금강가야는 뭐로 본성했다. 해상중계무역으로 본성했다라고 맨날 답은 예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해상중계무역으로 본성했다는 가장 직접적 예는 뭐랬죠. 예. 김수로의 부인이 누구죠. 김수로 부인. 인도공주 허황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혜죠. 김혜가 해상무역하면서 인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인도공주 허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김혜는 해상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도 1번 해상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에서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료 나오고 무조건 정답은 이거.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에 보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기출에서 싹 걸립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이네요. 그래서 김혜가 해상무역 통해서 특히 철이죠. 철. 김혜의 금강가에는 원래 변환이었죠. 변환. 변환 12소국이 육가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환은 철로 유명했죠. 철. 그래서 이 철을 낭랑이죠. 낭랑. 낭랑과 외에 수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1번. 2번. 박석김 삼성교립은 신라죠. 신라. 이사금 시절이죠. 신라. 이사금 시절. 3번. 경당은 고구려. 장수왕 때죠. 장수왕 때. 사리박교죠. 정삼회에는 백제. 백제의 귀족회의체가 바로 정삼회이죠. 부여에 있는 바위 아니겠습니까. 이 바위에서 귀족회의를 했죠. 그래서 역시 지문별로 이 지문이 어느 나라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나에 들어갈 기구 묻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중선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거 그냥 주는 거다. 그래서 고려의 여러분들 중앙관청 있죠. 고려 중앙관청은 세 개통이다. 단 개통, 손 개통 그리고 독자적 개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자적 개통이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죠. 식목도감. 이건 그냥 주는 거다. 당연히 비는 건 식목도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목도감은 제추도 제추. 중서문화성의 제신. 제신과 그리고 성의 중추원의 추신이죠. 제추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를 통해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가 되고 식목도감은 국가의 중요한 의례,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료에서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 그리고 식목도감이 제도와 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식목도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출지원이 서비스를 해주겠다. 점수 맞추세요. 그런 수준인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4번. 가에 대한 설명과 옳은 것은. 보니까 이 출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를 좋아해. 시험 문제 보니까 사료에 가를 엄청 낸 거야. 대개는 이렇지가 않거든요. 가성의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출지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은 보니까 가성의자고 팩트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도사를 좋아해요. 보니까 제도사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예 출지원들의 성향을 좀 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장난 안 친 사람이야. 몇 문제 풀다 보면 출지원의 성향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장난 안 칠 사람이야. 그래서 세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세 개 풀다 보면 어려운 거야. 꼬고 내고 있어요. 그럼 다 꼬는 거야. 그 사람 성향인 거야. 이 사람 안 꼬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이 지문을 믿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출지원의 성향도 좀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도사 좋아하고 팩트체크 좋아하고 그리고 속이지 않겠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들에서. 자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건국초의 북진정책을 수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죠. 거란. 그래서 발해는 거란한테 멸망당했죠. 그래서 거란이 926년도에 멸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 같아. 마지막 집기 특강할 때 거란과의 사안 소손령 그리고 서희 장군 이런 거 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경계하여 거란이 여러 차례 고려를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강조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마지막 집기 특강에서 강조 막 문제됐거든. 이것도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란에 1차 침입. 1차 침입. 2차 침입 있죠. 1차 침입 때가 이제 소. 소손령이 쳐들어오자. 서희 장군이 소손령과 단판벌인 거 아니겠어요. 단판벌에서 어딜 차지했다. 강동 육주를 뭐한 거지. 강동 육주를 장악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려가 소손령과 이렇게 화해하면서 거란과도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친송하는 거 아니겠지요. 친송하자 거란이 고려를 치는데. 거란이 그런데 고려실 때 직접적인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의 정변. 그래서 강조의 정변은 예전 지방직에서 나왔어요. 지방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직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 집기 특강에서 강조의 정변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출제가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강조란 신하가 목종을 죽여.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세운 거야. 현종을 세웠어요. 그래서 당시 거란의 황제가 거란의 나라를 요를 세웠는데 요나라 황제의 성종이 바로 강조치겠다고 쳐들어온 거야. 감히 신하가 임금을 쳤다는 거야. 그래서 목종 복수해 주겠다고 쳐들어온 거야. 이게 명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성종이 쳐들어온 게 거란의 2차 침입이 돼요. 요나라의 성종이 쳐들어왔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약간 좀 디테일하죠. 그렇지만 지방직이 나왔던 거야. 이게 최근에 나왔던 게 때문에 역시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쉽게 풀 수 있고 선생님이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도 강조를 강조했었다. 선생님이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강조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가 되겠죠. 대개 출제원들이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냈던 것들도 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를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봤다면 풀 수 있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동북구성은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여진족. 다루가치는 몽골. 쌍성총관부도 몽골이 되겠어요. 몽골.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1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 3, 4가 너무 쉬워요. 어렵지가 않은. 그래서 혹시 1번을 몰라도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결국 이런 거 강조가 답이 됐던 것은 역시 좀 얇게 다양하게 바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번. 가에 들어갈 기구목고시.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제도사함으로써 제도사. 출처가 경국대전이니까 조선이 되겠죠. 무릎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시는 오프미아일 때는 가와 사간원의 석영을 고려해 발급했다.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헌부. 이것도 쌤이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됐어요.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3사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야 될 건 3사. 3사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현 정부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 중 하나가 검찰개혁 안 했습니까? 검찰개혁. 그래서 조선시대 검찰인 뭘 낼 것이다? 사헌부를 낼 것이다 했는데 딱 출제를 했네. 그래서 사헌부와 사간원이죠. 사간원이 조선시대 양사라고 해요. 양사가 돼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누굴 견제했다? 왕을 견제한 거야. 왕의 인사권을 견제한 게 석영이에요. 석영. 그런데 얘는 출제됐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3년 전인가 국가직인가 지방직에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을 반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영은 이제 국왕의 인사권을 제안해서 이제 오프. 오프이하의 관리 임명권. 관리 임명권을 양사관리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이하 관리 임명할 때는 양사관리들한테 문서의 서명을 받아야 돼.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왕의 인사권을 견제했다. 간쟁권도 있죠. 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런 권한을 이제 수행했고 이제 홍문관이죠. 홍문관까지 이제 이들이 합세하면은 3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부를 출제했네요. 두 번째. 뭐 사원부가 시정을 논하고 모든 권한을 규찰, 감찰하고 타내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위사로 몰랐더라도 밑에 사로 보면 바로 사원부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6번. 미추신 그에 대한 서명으로 오른 것은 그가 왕에게 아뢰했다. 3교는 속과 밭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기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았다.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니 당에서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구해와라가 되겠죠. 보니까 이 시대는 어때요. 삼국시대인 거예요.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중국의 당나라가 있죠. 특히 중국의 당이 있다는 건 어때요. 이때가 거의 이제 삼국통일 전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삼국통일 전상황이 되겠고 사료에서는 보니까 어때요. 유교라 불교가 흥하는데 도교가 번성하지 못했으니까 당나라에서 도교를 수입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연계소문이죠. 연계소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계소문이 642년도죠. 42년도에 쿠테타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보장왕. 영유왕이죠. 영유왕을 패하고 보장왕을 허수하비로 세요. 그리고 자기가 독재하게 돼요. 스스로 대망리지라 칭하면서 독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계소문이 자기에 반대하는 귀족도 있겠죠. 귀족들을 약화시키려고 귀족과 연결된 불교를 약화시켜요. 이게 억불량도예요. 시험계소문이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진흥했어요. 진흡하면서 지금 어때요. 보장왕한테 도교를 수입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뭘 내느냐. 마지막 특강에서 제가 고려시대 도교를 냈어요. 고려시대 도교. 지방직에서 도교를 낼 것 같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고려 도교를 막 정리했는데 고대의 도교를 냈네요. 고대의 도교. 그러니까 큰 틀 도교를 나올 줄 알았는데 고대를 친 거지. 고대를 쳤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거의 큰 주제는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계소문이 억불양도 하자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당나라와의 동맹을 체결했다. 이건 김춘추예요. 김춘추. 신라의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당에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해요. 답은 2번이죠. 천리장성 축조를 맡았다. 맡아 수행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있었던 감독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이 너무 친당체 가니까 영량을 패하고 보장왕을 세웠던 것이에요. 답은 2번.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돼.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수의 침공을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중문의 침공을 살수에서 막았죠. 4번. 남진정책을 수지나요. 한성을 점령했다. 이건 장수왕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료를 몰랐더라도 장수왕이나 을지문덕, 김춘추가 이렇게 억불양도했다. 이런 건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도교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역시 어때요. 지금 처음에 얘기했죠. 지방직은 다양한 주제를 묻는다. 그런데 봐두기만 해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받냐 안 받냐의 문제인 거야. 받냐 안 받냐. 받다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야. 가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가 귀산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도 오기가 있다. 세속 오게 돼요. 세속 오게는 바로 원강법사죠. 원강법사가 화랑들의 계율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원강법사도 역시 기출문제에 보면 있어요. 있고 원강법사는 약간 수능이나 한국사 검정능력 쪽에서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쪽에는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다양하게 바라가 된 거야. 다양하게. 받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강법사가 화랑들의 계율을 정했고요. 원강은 답은 3번이죠. 3번 원강은 진평왕 때 승리예요. 신라 진평왕 때 승리인데 신라 진평왕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엄청나게 신라를 기록하고 있었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라 진평왕이 수, 수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견제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강법사한테 걸사표죠. 걸사표. 걸사표를 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액의 군대 파병을 구글했던 거예요. 이 걸사표가 되겠어요. 걸사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1심은 원효대상. 2번. 화활밀슨 법괴들은 의상. 4번. 왕호천추국조는 해초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고대 승려들의 업적을 붙는 문제인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나에 들어갈 이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는 실황 문제, 실황. 조선시대 실황 문제, 그리고 역사서 문제가 되겠는데 굉장히 쉽게 냈어요. 가는 북학의 전술. 누구죠? 박제가. 박제가의 북학이. 그래서 박제가는 서울 안에 있습니까? 서울인데 노론이었고.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채용돼서 정조가 이뻐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집안이 노론이니까 청에 가볼 일이 있었고 청에 가보니까 청이 너무 잘 살았다. 그래서 청을 배우자는 북학의를 썼죠. 그리고 한편 나는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서 해동 역사. 해동 역사는 한치윤이 쓴 역사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선후기 책들이죠. 책들의 저자를 물어봤네요. 저자.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박제가와 한치윤.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쉽게 낸 거죠. 원래는 뭘 물어봐야 돼요? 책의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냥 저자를 물어본 거야. 이 정도는 거의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이 답입니다. 9번. 9번 문제는 고려시대의 시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정권이죠. 무신정권기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문제. 문벌귀족에서부터 무신정권기 때의 사건. 순서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은 나가 보이죠. 이자겸이 반란을 낀 것은 1126년이죠. 1126년 인종 때죠. 인종의 장인이었던 이자겸이 반란을 낀다. 그다음은 이제 가죠. 1170년이죠. 의종 때죠. 무신난이 터진 거 아니겠지? 무신난. 그다음은 이제 나다가 했는데 나가 먼저겠죠. 최충원이 먼저 있고 그리고 아들 최후때죠. 최후때. 최후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최충원. 다는 최유가 돼요. 그러면 나가나다가 되겠습니다. 나가나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나가나다. 그래서 문벌귀족에서부터 무신정권기 때의 단순한 시기순서로 보시면 되겠네요. 칩밥. 가지형 묻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온 것은 지방직은 한 문제 정도는 지역사 문제를 물어요. 지역사. 어떤 지역을 던져주고 그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평양 나올 것 같다고 문제를 냈어요. 평양 나올 것 같다고. 냈는데 정말 이렇게 딱 평양을 냈네. 그래서 쌤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사만에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뤘다. 나는 수덕이 순재로워 우리나라 지맥이 뿌리가 되어 대업을 만대 전할 땅이다. 왕은 추나 추동 내 계절에 중간 달에 그곳에 가. 백일 동안 머물러 나를 안정케 하라. 이건 뭘까요? 왕건의 훈육십조. 왕건의 훈육십조에서 왕건이 어디를 중시하겠다?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을 중시했다. 평양을 중시하겠다는 거죠. 훈육십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역사를 보고 있죠. 1번 이곳에 대장도감 설치해서 제조 대장경을 만들었다. 여긴 강화도죠.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강화도로 피랑 가서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거죠. 2번 진울이 이곳에서 손사결사운동을 펼쳤다. 전남순천이죠. 전남순천에 손사결사가 나왔죠. 3번 망이 망소이가 발랄이 켰다. 공주 명악소이는 아니죠. 무신정권. 정중부 때죠. 정중부 때 공주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발랄이 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다 평양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은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를 두었다. 그런데 동령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책이 다 나와 있고 기축문제집 보면 동령부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책이나 문제집 잘 봤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니까 몽골 애들이 고려 땅을 직송령으로 삼았죠. 그래서 여기 자비령. 자비령 이북의 땅을 동령부라 부른 거야. 동령부라 부르면서 원해의 몽골의 직칼령을 삼았고 동령부가 바로 이제 여기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 있었습니다. 서경에 있었어요. 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령 이북이 몽골 땅이 됐다가 충렬항 때 충렬항의 반환 요청으로 고려 땅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4번을 몰랐더라도 1, 2, 3번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역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좀 확실한데 틀렸더라고 보니까 예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가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료는 선생님이 기출문제지비도 있고 모의고사 때도 냈던 사료인 것 같아요. 했던 건데 시험장 가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했던 거를 잘 기억내서 푸는 게 중요하지 어려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푸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라? 했던 것들이죠. 항상. 항상 봤던 것들을 더 보고 반복해가지고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든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장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시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려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중국 역사서에 우리 3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는 않다. 또한 3국의 고기는 문체가 거칠고 졸리를 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닥에 임금의 선악과 신하의 충과사, 국가의 안의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그로서 후세의 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보니까 이 역사서에서는 주로 어때요? 지배층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배층. 그래서 임금의 역사는 이게 본기야. 본기. 본기가 되고 신하의 역사는 이게 열전이 되는 거예요. 열전.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는 김부식이 쓴 3국사기가 돼요. 김부식의 3국사기는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전체랬죠. 기전체. 기전체라는 책은 어때요? 서술은 지배층을 중심으로 서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배층. 지배층이 누구겠어요? 왕과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전체가 본기. 원래는 세가가 있어요. 세가. 세가. 열전. 지표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본기고 이게 열전이었다라고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이게 3국사기인지를 알아챌 수 있겠죠. 그래서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줘 해와별처럼 빛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종이죠. 인종이 우리가 역사책이 없으니까 이런 역사책을 쓰라고 김부식한테 명령 내린 거죠. 당연히 지배층 중심으로 쓰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를 보자면 지문 1번. 불교를 중심으로 한 신하와 서로를 정리했던 건 2연의 3국유사. 2연의 3국유사가 되겠습니다. 2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기전체.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대로죠. 사료 그대로. 2번. 그래서 김부식이죠. 3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썼다. 3번.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이건 조선. 조선시대의 통사가 나오죠. 조선시대. 단군에서부터 고려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책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료를 보면 주로 3국의 역사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3국의 역사. 사료에서 쓰라고 했는데 이 책 보니까 이 책은 통사인 거야. 통사는 전시대를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앞으로 보면 사료에서 3국을 던져준 거야. 그럼 이게 3국사기 아니면 3국유사인 거야. 그런데 3국유사가 되려면 여기에 불교나 단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사료만 좀 어때요? 눈 부릅뜨고 제대로 봤다면 힌트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험장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은 그래서 3번 틀렸고 3번 진흥왕의 애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한 국사. 이 국사 따위가 답이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학생들이 좀 틀렸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는데 결국 이제 이유는 뭐냐면 사료죠. 사료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못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용을 많이 알아도 사료를 모른다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도 좀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사료 특강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서 사료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12. 미추진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 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출제여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 지금 12번이 왔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삼국이란 고류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12번 때 되면 조선을 하고 있어야 돼. 문제가. 이 사람은 고려시대까지를 엄청 낸 거야. 고대나 고려를 엄청 낸 성애자야. 성애자. 이해되시겠죠? 아마 이 사람 전공이 이 전. 고대나 고려일 것 같아. 자기가 잘하니까 그쪽을 낸 것 같아. 원래는 우리 문제 배분이 있죠. 3분의 1, 3분의 1 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까지가 어때요? 6에서 8 문제가 나와야 돼. 고려시대까지가. 맥심이 8이야. 그런데 지금 12번까지가 고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고대 고려 고려를 엄청 낸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문제가 쉬웠던 거야. 만약에 조선이나 근현대를 많이 냈다는 문제가 어려웠을 거야. 그렇죠? 우리 항상 수험생들 공부하면 아 나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해서 고려까지 많이 보다가 끝내거든. 고려까지 많이 봐요 항상. 그래서 문제가 쉬웠던 거야. 뒤누웠대요. 조선으로 가면 양도 많고 어려워지거든요. 잘 못 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많이 봤던 고려까지 많이 내준 거야. 그래서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나왔다. 그래서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가문사를 처음 산 거나 했으나 끝내지 못하여 죽어 바다에 용이 됐다. 뒤이어 지기한 왕이 신문왕이죠. 문무왕 아들이 바로 신문왕 아니겠습니까? 신문왕 먹고 있네요. 그래서 신문왕이 아버지가 완공하지 못했던 가문사를 완공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무덤 맞는 게 대왕함 아니겠습니까? 경주 앞바닷가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쉽게 2번이죠. 신문왕. 국학 설립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중대는 무조건 신문왕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뭐 나왔던 패턴대로 출제됐습니다. 나머지 질문도 너무 쉽고요. 13. 미추신 왕의 제기가 묻고 있습니다. 사실로 오른 것은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했다. 어? 우리 오늘 기본만 학생들 봤던 거다. 초계문신제했다. 누구죠? 정조. 정조. 정조죠. 그래서 정조도 탕평체 가죠. 줄론 탕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신하들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서얼들을 뽑았다. 규장각 맞는 게 정조가 되겠죠. 그래서 정조문제인데 답은 3번이죠. 정조가 신해통공했죠. 신해통공. 이것도 뭐 거의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학은 철종 때. 대전회통은 고종 때. 홍경래의 나는 1811년 순조때. 나 되겠습니다. 주는 문제. 14. 자 가임을 붙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오른 것은 원래 역시 14번 정도 되면 근현대가 나와야 돼요. 근현대가. 근데 이제 막 조선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그래서 문제가 온통 어때요. 전근대 위주였다. 근현대가 적었고 이것도 샘이 예상했어요. 이것도. 최근에 2019, 2020. 샘이 두 개를 보니까 전근대 위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상해서 샘이 마지막 찍기 특강할 때 전근대를 좀 많이 바라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네요. 역시 이제 항상 복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복귀. 출지원들이 어떻게 내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임물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되자.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 아 근대로 갔다. 여기 있어. 근대. 갔네요.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했다.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죠.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해요. 그래서 양반들의 근거지자 붕당의 아지트였던 서원을 철폐한 게 흥선대원군이 되겠고 1번 고종이 대한제국세유구 대한국국제회를 발표했어요. 고종. 3번 우정국개국축하연정변은 갑신정변인데 이것도 고종 때. 민시정권 때. 4번 조선책략을 가져왔던 것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되겠고 답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15. 가단체 묻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은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거나 거래행진했다. 보니까 탑골공원에서 만세시기가 터졌다. 3.1운동이 되겠죠. 1919년 3.1 만세운동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회는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임시정보가 나왔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보가 나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보는 외교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워싱턴에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1운동의 결과 나온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보 문제가 되겠고 항상 모든 직렬에서든 다 임시정보를 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임정을 냈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임시정보의 위치가 상해. 상해이기 때문에 국내와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외를 연결시킬 그런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통국이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했다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좀 연통제라는 걸 좋아해요. 연통제. 연통제는 임시정보가 상해했으니까 상해와 국내외를 연결했던 비밀행정조직망이에요. 비밀행정조직망인데 이거를 답을 안 하고 이제 교통시설인 교통국을 냈네요. 답 2번. 1번. 대동단결 선언은 1917이죠. 1917년 상해에 있었던 신한혁명당이 발표했어요. 3번. 신흥 무관학교는 신민회. 신민회의원들이 서간도로 위주해서 무관학교에서 했고요. 4번은 의열단.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는 문제였다. 16. 가시기 사건 묻고 있습니다. 오른 것은 역시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 때 쇄국정책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프랑스죠. 프랑스와 미국이 강화도를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양유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순서문제가 되겠어요. 순서문제. 그래서 여기는 안기법이 있어요. 안기법. 그래서 박. 박서양 오신철에서. 박서양 오신철이라는 안기법이 있어요. 물론 이 안기법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제너럴 소문사건은 1866년이고 광성보호전투는 1871년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이 사건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인. 정리하자면 병인. 병인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제너럴 소문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병인 양유가 있었고. 그리고 오우페르트 도구사건이 있어요. 샘이 이 오우페르트 도구사건을 지방지 찍기특강에서 답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868년이에요. 신미양유. 신미양유 때 광성보호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1871. 이때 광성보호가 있어요. 광성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네럴과 신미양유 사이는 병인양유랑 오우페르트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답은 쉽게 3번. 오우페르트 도구사건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1868년도 독일 상인 오우페르트가 흥선대원군 부친 묘였던 남용근묘를 도구시도했다. 이거는 샘이 찍기특강 때 답으로 했던 거예요. 물론 굉장히 쉬운 건데 답도 똑같이 했네요. 1번. 고종의 홍범사주는 1894년 12월달 운요사건은 1875. 4번. 이목을 하는 82년도입니다. 단순한 시기 연도사건 문제가 되겠어요. 16. 17. 미추진이 단체에 묻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오른 것은 20년대 국내에서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운동이 되겠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였다. 사회주의 세력도 정우회선으로 나왔다. 정우회선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신간회에요. 신간회는 1920년대 민족율당운동이라는 게 터져요. 1920년대 좌우 독립운동가들이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 지방직에 근우회가 나왔어요. 근우회. 근우회는 신간회 자매단체거든요. 그래서 쌤이 올해 역시 찍기 특강에서 신간회 냈어요. 나올 것 같다고. 작년에 근우회가 올해는 신간회다는데 신간을 냈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제 입으로 계속 거의 적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찍기 특강 때 되게 많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으로 신간회가 나왔어요. 신간회. 신간회 활동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항상 정답이 되는 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개입했다는 게 정답이에요. 1929년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 펼치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내게 돼요. 신간회가 개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 4번. 이건 항상 기출됐고 정답도 항상 예요. 이것도 패턴이에요. 패턴. 1번.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 초반인데 신간회랑 관련이 없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20년대 초반으로 신간회 창립 전이에요. 관련이 없어요. 3번. 분하로토운동은 31년. 동아일보가 주도했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 나왔다. 통감. 통감이 나왔으니까요. 일사누기약.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일사누기약을 찾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를 대응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만들어서 통감부의 통감이 조선의 외교를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통감이 누구냐. 이또희로부미가 돼요. 이또희로부미. 그리고 이 이또희로부미가 일사누기약을 강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서 외교를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이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도 이게 바로 일사누기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즉,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간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번.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틀렸죠? 통감부를 설치하기로 하죠.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에 일제의 강의로 체결. 틀렸죠?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헤이그 특사라는 게 있어요. 헤이그 특사가 있고 헤이그 특사가 발각돼서 일제가 정미칠조약이라는 걸 강제하게 돼요. 그래서 정미칠조약이 돼요. 3번. 반공령 시행전에 미리 통보한다. 이거는 1883년도에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거예요. 조일통상장정.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런데 사료만 잘 읽어도 사료에서 우리 외교권을 대항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 소, 영,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이건 45년 12월 달이죠.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담에 모스크바의 3국의 외무상들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내용들 미, 소, 영, 중이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런 거죠. 모스크바 3상회담은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비,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라. 그런데 이 수립을 위해서 미소, 미소가 만나라. 미소공동위원회 만나라. 만들어라.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정부를 쇄고라면 이 정부를 최고,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걸 결정한 게 모스크바 3상회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가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미소가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실패했어요. 답은 1번.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됐다 해서 이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실패했는가 이 내용을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때 누구를 끼워줄 것인가. 즉 협의 대상. 협의 대상을 두고 대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사표현.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반탁도 끼워주자. 소련은 찬탁만 끼워주자. 이런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동맹이 만들었고요. 3번. 재헌헌법을 50총선거로. 재헌국회가 나고 재헌헌법이 나왔고. 4번. 유엔 감시자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집한다. 이거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한 거죠. 이렇게 총선과결 결정했다. 답은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시기 사건 묻고 있죠. 출전이 가를 참 좋아해. 그래서 4.19 혁명 일어났다. 60년. 선생님이 역시 마지막에 4.19 됐었는데. 그리고 유신헌법도 됐어요. 제가. 마지막에. 특강 때. 그래서 거의 적중한 것 같아요. 주제들은 거의다가. 그래서 60년. 72년 사이에. 그런데 유신헌법이 72년 10월달이거든요. 10월달. 10월달이 되겠고. 정답은 시기문제. 시기문제로 이게 되겠지요. 7.4 남북공동선명이 72년 7월달이에요. 7월달. 7월달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순제였다. 그리고 반민법. 반민법이란 것은 48년 9월이 되겠어요. 아니죠. 남북한 위헨동시가 하면 91년 9월이 되겠고. 5.18은 1080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미 기출이 다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신문제를 봤는데. 계속 선생님이 같은 말을 하는데. 계속 나왔던 주제들이다. 주제들이고. 우리가 계속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하게 수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결국에는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다양하죠. 다양한 주제를 얇게 많이 봐라.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보니까 실수했던 게 사료를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서 충실하게 배운 다음에 요약노트로 가는데. 요약노트 충실히 보시고 기출 문제 많이 보면 돼요. 기출 문제 많이 보면서 사료도 보시고. 사료 선생님이 해설해 주기도 하지만 부족하면 사료 특강을 듣고 해가지고. 제가 해주는 커리죠. 커리만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100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찍히 특강을 꼭 들어라. 제가 거의 매해 그 찍히 특강 거의 다 주제를 다 적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